반갑습니다. EBS 토익 예상문제 특강 시즌2 LC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시즌1 이후에 저희가 정비를 잘해서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먼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즌1에서는 저희가 실전문제 풀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원 같은 데 가시면 실전반 같은 문제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풀이를 굉장히 간결하고 빠르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우리 시즌2에서는 입문자분들, 초보자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공해드리는 문제의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그 대신 저희가 실전문제를 무작위를 실전반처럼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LC에서는 파티별로 나갈 거예요. 가장 청취의 공부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Part 2부터 차근차근 의문사의 종류별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타고 갈 겁니다. 유료 강의처럼 혹은 유료 교재처럼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강의를 제작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쭉 모아보시면 하나의 유료 강좌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강의 안에서 문제 해설도 꼼꼼하게 해드릴 거였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듣기의 방법에 관련된 것, 발음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각 문제 유형별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더 충실히 담아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예틱 시즌2도 시즌1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특별히 더 처음 토익을 접하시는 분들이나 토익을 조금 공부하시다가 한참 쉬었다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자 잘 준비하고 나왔으니까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Part 2 다섯 문제 준비하고 나왔는데요. 먼저 문제 풀이 잘 해보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투여 2, Season 2 Number 1 Who decided on the theme of the fundraiser? A. In early April B. One or two C. The event organiser Number 2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A. I had to pay a fine B. A local volunteer C. You did a great job Number 3 Who can help me if my luggage has been lost? A. Talk to an airline representative B. Right after your flight lands C. Be sure to label it Number 4 Who is leading the public speaking workshop? A. Not enough people signed up B. From 9 o'clock to noon C. Some useful communication tips Number 5 Who added the art posters to the break room? A. Don't they look nice? B. The door after the elevator C. I'll calculate the total C. Listen carefully C. First of all C. First of all C. Part 1 C. But the event was 그냥 그림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사용하는 어휘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체에서 Part 2의 25문항하고 Part 3의 39문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짧은 단문으로 청취 연습을 탄탄히 잘 하셔서 그 다음에 대화문으로 가고 단반문으로 이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Part 2가 본격적인 청취의 훈련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가장 핵심을 치르고 가자 이겁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가 이제 제작을 쭉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댓글을 막 달아서 Sam Part 1을 꼭 달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막 들어오나 그러면 그래도 안 다르느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Part 1을 제가 제작해서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 텐데요. 청취를 이제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으냐? 그냥 이렇게 해서 오래 들으면 되느냐? 잠잘 때도 듣고 뭐 이렇게 버스에서도 듣고 제자리에도 듣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는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그 문장을 순간적으로 외워서 내 말처럼 의미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원어민하고 대화하듯이 내가 질문을 던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Part 2의 기본적으로 다 질문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실제로 따라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받아쓰는 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완전히 나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받아쓰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의미가 다 잡혔어요. 그리고 단어의 개별적인 뜻도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장을 원어민이 읽어주는 발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어디에 강세를 주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토네이션 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까지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흉내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 영상에서 첫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격려해드릴 거예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터득하고 나신 이후에는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복습해도 되잖아요. 제가 음원 같은 거 다 제공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한 번 저랑 같이 공부한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와 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따라해보고 그거를 하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쭉 문제를 풀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문제 풀었는데 전부 다 뭐로 시작했어요? 전부 다 똑같은 걸로 시작했는지 놓치시는 분들은 몇 문제 틀렸네요. 그렇죠? 잘 틀려요? 후 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해서 가제를 이렇게 푸셨는데 부제를 음운사문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Part 2는. 왜 그러냐면 음운사문문은 한 단어만 잘 들어도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한 단어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휘 난이도 아주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템도 들렸고 decided 아니면 fundraiser 이런 단어가 들렸습니다. 자, 그러나 다 버리고 그냥 후 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후는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냐? 자, 그것만 갖고 한번 선택지를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발음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뭐 early, april, 뭐 4월, 월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에 대한 건 해당이 안 되겠죠. B 자, 이건 뭔 것 같아요? one or two. 사람이나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C 그리고 쉬운 단어로 The event organizer. 그렇죠? 발음이 역시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organizer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organizer는 하는 사람, 조직하는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후로 물을 때 음사음음은 가장 먼저 누구냐를 잘 잡으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선택지 중에 사람을 뭔가 지칭하는, 가리키는 그런 것과 유사한 어떤 것들을 같이 들리는 선택지를 정답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Who decided on the theme of the fundraiser? Who decided on the theme of the fundraiser? 이렇게 읽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또박또박 읽어줬던 포인트들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거를 위주로 듣기를 해가시면 됩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쭉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Who decided? 누가 결정했느냐? The theme, 주제 of the fundraiser. fundraiser는 이제 펀드를 레이즈하는, 모금 행사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모금 행사의 주제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ho decided on the theme of the fundraiser? 자 이제 거의 의미가 들어왔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주제를 모금 행사에. 자 이제 여러분 말처럼 완벽하게 익혀보세요. Who decided on the theme of the fundraiser? 자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이 정도의 호흡으로. 조금 처음에 이제 말이 꼬이고 뭐 단어가 발음이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안 외워지기도 하고 그거는 처음에 청취를 공부할 때 다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내추럴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불편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쫓아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Who decided on the theme of the fundraiser? 자 시작.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다 반복해서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다시 의문을 다운받으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또 교재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뭐 에코잉이다, 쉐도잉이다 전문용어를 막 쓰시고 많이 설명을 하지만 그냥 sentence repetition이 가장 좋은 그냥 명칭이에요. 그 문장 따라하기죠. 반복하기입니다. 그래서 다 듣고 pause 한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반드시 사전에 여러 번 반복해 듣고 완전히 내 말처럼 내가 확실히 익혔을 때 뜻도 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가보죠 이제. 이거는 이제 4월 초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답이 또 넘어고 이거는 one or two예요. 현재 발음하시는 분은 국적이 어딜까요? 영국분이십니다. 영국분. 여기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나죠. one or two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one or two 이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마치 one or zero로 오우라도 읽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 일 공 이인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one or two예요. 연결사 or입니다. 발음이 잠시 후에 할 건데 영국 영어가 조금 다르죠. 자 퇴육을 처음 하신 분들은 아 이거 미국 영어만 들리는 거 아닌가? 수능만 공부하시다 오신 분들은 토익에는 호주 영어도 영국 영어도 있습니다. 캐나다 영어도 있지만 캐나다 영어도 미국 영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몇몇 단어의 아주 소수의 그 특정 발음이 다른 것 뿐이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북미 영어 한 50% 그 다음에 영국 호주 영어가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발음 얘기도 조금씩 해드릴 겁니다. 우리는 기본을 잘 다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답이 C였죠. C The event organizer 해보세요. C죠? The event organiz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organizer 북미식 발음이고 organizer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첫 문제 풀었고 포인트 제가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 두 개 혹은 세 개를 매 영상마다 집어드릴 거예요. 개인기 이런 건 뭐 받아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머릿속에 잘 저장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원 자 의문사 하나만 잘 들어도 풀리는 문제도 있다. 의문사 하나만 잘 들어도 문제가 다 풀린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25개 중에 의문사 의문이 한 12개 뭐 10개에서 13개 뭐 이렇게 사이인데요. 한 절반가량 보시면 돼요. 그중에 의문사 하나만 잘 들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주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7문제 아주 좀 적게 잡아도 한 5개는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안 되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의문사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이제 발음으로 가서 자 미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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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R 아까 이걸 O라고 발음하고 Organizer 하지 않고 Organizer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R 사운드가 북미 사람들은 R 할 때 이렇게 혀를 안으로 당기죠. 그 다음에 입천장이 닿지 않게 강아지가 R 하는 것처럼 R 컬러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R에다 약간 컬러를 입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혀를 굴린다고 할 때 하는 발음인데 영국 사람들은 그 발음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Car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죠. 미국 북미 영어분들은 영어를 쓰시고 구사하시는 분들을 근데 영국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Car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뒤에 R 소리가 나지 않다고 해서 그냥 Car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모음이 조금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ar 이 호흡이면 영국 사람들은 Car 이렇게 발음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연속해서 들어보세요. Car Car 자 그 다음 단어는 Park 시작 Park 하고 영국 사람들은 예상을 좀 해보시고요.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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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좀 길게 Park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어 Work 시작 Work 이게 이제 북미 영어고요. Work 시작 Work 이거 좀 생소하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북미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걷다라는 단어 Walk 하는 거랑 호주나 영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일하다 Work 하고 발음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There There 거기 이게 영국 발음이 굉장히 재밌어요. There 그렇죠 There 이렇게 발음이 되죠. There 하고 뒤에 Er 사운드가 없으니까 자 듣고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There 자 영국 발음 There 시작 다시 There 시작 Here and there 여기 저기 할 때 He and there 이렇게 발음해요.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딱 공부하면 영국 영어의 Er 사운드는 내가 뭐 섭렵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좋은 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국 영어를 들으실 때 조금 못 알아듣더라도 아 이런 원칙이 좀 있구나 라는 걸 대입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뭘 잘하려도 나? 그렇죠. 음은사를 잘 들어라. No.2 역시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자 이거 이제 푸실 때 어 갑자기 이 아저씨 왜 이러지? 그러셨죠. 잘 들려요? 실제 토익에 참여하시는 ETSS에 일하시는 성우분 중에서도 가장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준 그 성우분이 호주 남자예요. 간혹 이제 영국 남자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호주 남자입니다. 저는 시험을 백버가 넘게 봤잖아요. 이제 중간중 바뀌기도 하지만 4명은 고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신데 최근까지도 호주 남자가 듣기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 이제 녹음해 주신 분도 호주 남자 분인데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정 어린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짜증내고 시작하시면 나 이거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듣기 훈련하시면 실제 토익 시험에 갔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호주 남자 성우분이 자 그래서 조금 특훈한다고 생각하셔서 들어보세요.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자 후 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라이브리 하고 로비 물음이 들리잖아요. 동사는 뭐였어요?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자 중간에 안 들린다는 신경 쓰지 마시고 Who Who painted the murals? Who painted? 이렇게 들리죠. painted 호주 영어는 미용 영어하고 영어 발음이 막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누가 그렸어요? 누가 그렸는가? 자 이것만 들어도 문제 풀린다고 했으니까 A 가봅시다 일단 I had to pay a fine I had to pay a fine 자 나 뭐 지불했어야 됐대요. 잠시 후에 단어 보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B A local volunteer A local volunteer 이건 사람을 딱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혹은 자원자 여기 정답이었고 C You did a great job 자 이건 잘했다. 이건 어렵지 않게 들으셨죠. You did a great job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시면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자 그래서 Who painted the murals? 그 다음에 In the library's lobby?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세 번째 반복했을 때 계속해서 안 들리는 부분은 murals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벽화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의 포인트 두 번째 안 들리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잘 들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듣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토익, 에어스에서 495점 만점을 받는 날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발음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에어스를 틀리지 않잖아요. 강사를 십몇 년은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특정 단어 아니면 조금 더 쪼개서 특정 음절 내가 놓치는 경우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 놓치는 경우가 뜨믄뜨믄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틀리거나 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초보자이시던 아니면 조금 중급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실전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안 들리는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착하면 나머지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자 그러면 이제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그냥 살리면서 하면 안 돼? Go!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자 한 단어가 안 들렸어요. Murals 생소합니다. 토익에서 빈출하는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잘 들리는 것에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몰라서 못 들었건 아니면 발음을 놓쳤건 우리는 그냥 안 들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 집착을 과감히 버리면 돼요. 문제 풀 때는 최대한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몸에 그 얘기하셔도 점수가 많게는 100점도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런데 안 들리는 거에 자꾸 집착하면 계속 음성은 돌아가는데 나는 계속 욕이 있거든요. 독해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한 단어 앞에서 그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되겠죠. Who painted the murals in the library's lobby? 해서 도서관 로비에 있는 벽화들을 누가 그렸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A. I had to pay a fine. I had to pay a fine. Fine은 I'm fine. 갑자기 그게 나오면 안 되겠죠? 벌금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토익 Part 2의 How are you? I'm fine. 이런 거는 안 나와요. fine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명사로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을 겁니다. 벌금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나는 벌금을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라는 의미였고 엉뚱한 소리죠. B. A local volunteer.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그렸습니다. 사람을 물었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정답이 됐죠. 그 다음에 C. You did a great job. 어렵지 않게 You did a great job. 잘 그렸다. 그런 얘기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음사에 집중하시고 Who can help me if my luggage has been lost? 머릿속에 의미가 떠오르죠? Who helped luggage lost? 이런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들렸으면 괜찮아요. 누가, 도와, luggage, 짐, lost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이 되죠. 짐이 분실됐을 때 누가 돕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다 잡은 겁니다. 실제로 단어 개수가 이렇게 좀 길어지더라도 10개가량이 되거나 넘더라도 실제 핵심의 의미를 던지는 단어 담고 있는 단어는 한 4개, 많아요. 5개예요. 그러니까 서너 개 정도를 잘 잡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들어보시면 Who can help me if my... 여기까지 Who can help me?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 Who can help me? Who can help me? 그 다음에 If my luggage has been lost. 뒤에 if 다음에 블라블라 나오잖아요. If my luggage has been lost. If my luggage has been lost. 내 짐이 분실됐다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죠? 조금 더 매끄럽게 이쁜 우리말로 바꾸면 내 짐을 잃어버렸을 때 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죠? 이런 얘기죠. 자, 전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ho can help me if my luggage has been lost. 자, 시작. 좀 길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조금 더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죠. 같이. Who can help me if my luggage has been lost. 자, 시작. Who can help me if my luggage has been lost.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만 이제. Who can help me if my luggage has been lost. 시작. 자, 좀 버벅거리신 분들은 복습하시고. A. 사람입니다. 사람. 넌 누구냐? Talk to an airline representative. 뭐가 나왔어요? Talk to an airline representative. 자, airline representative. 이 단어도 많이 듣게 되죠. 이렇게 미국, 북미 영어를 구성하신 분들은 representative 하지 않고 N 다음에 T가 나오면 완전히 동화돼서 T를 그냥 버려요. N 사운드가 남대서 representative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죠. 뭐야 이게? 대표, 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공사를 대표, 대리해서 도와준 사람이니까 직원이에요. 항공사 직원에게 얘기하세요. Talk to an airline representative. 시작. Talk to an airline representative.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됐고요? B. Right after you flight, lands. Right after you flight, lands. Right after you flight, lands. Lens. 그러니까 동사가 되면 착륙하다 이런 뜻이에요. Right after you flight, lands. 당신의 비행편이 착륙하자마자요. 이거는 어떤 시점의 정보를 주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겠고. C. Be sure to label it.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Be sure to label it. Sure,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데. Be sure to. 이런 거는 이제 외우실 때 한 단어처럼 외우는 거예요. Be sure to do something이에요. 뭐를 확실하게 해라. 주로 이렇게 명령문처럼 이렇게 쓰입니다. Be sure to do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be sure to. 다음 동사가 뭐 하세요? Be sure to label it. Label it. 우리가 라벨이라고 하죠. 우리는 라벨 하지 않고 그냥 라벨. 그런데 영어로는 label이고 우리가 얘기한 라벨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라벨지에 표를 이렇게 붙이다라는 동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be sure to label it 하면 거기에다가 꼭 라벨지를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의미를 담고 따라해보세요. Be sure to label it. 시작. 그래서 오답이죠. 러기지 같은데 label 같은 게 붙일 수가 있으니까 뭔가 연상되어 있는 내용을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이까지가 조금 의문사만 들어도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who 의문사 한 부분 중에 난도가 낮은 거.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그런데 4번, 5번은 달랐죠. 이런 것까지 맞추셔야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자, 풀어보죠. 4번. 자, 일단 who, leading, 그 다음에 public, 뭐 어쩌고 어쩌고 워크샵이에요. 그러니까 lead은 뭔가 이끄는 거니까 누가 워크샵을 이끕니까 이런 거잖아요. 의미는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워크샵을 누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나가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선택지를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웠어요. A, not enough people signed up. 이게 무슨 소리지? 충분한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대요. 선뜻 안 들어오죠. B, from 9 o'clock to noon.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9시부터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C, some useful communication tips. C, some useful communication tips. 유용한 의사소통의 요령, 방법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크샵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드셨을 때 어, 답이 없네? 자,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좋은 자세일까요?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Part 2는 이렇게 뭘 놓쳤을 때 전혀 시험지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집착을 하시면 두세 문제가 휙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 하실 때는 그냥 찌궁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복습을 하실 때도 그런 건 아니니까. 자, 봅시다.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Who is leading the public speaking workshop? 자, who is leading the public speaking workshop? 자, 대중연설의 워크샵을 누가 lead 합니까? 그러니까 워크샵 같은 걸 진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끈 사람이니까. 자, 그걸 물었더니 A에 자, 의미를 천천히 잘 곱씹어보세요. Not enough people signed up. 충분한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Sign up은 이제 등록, 신청한 거니까.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자, 충분한 사람이, 그러니까 워크샵이 개최될 만큼의 충분한 참여 인원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샵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미 예정 잡혔는데 취소됐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답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화 패턴이 이게 뭐냐면 종종 볼 수 있는 건데 후 뿐만 아니라 다른 의문문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물어봤는데 그 정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워크샵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해주면서 다른 정보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우회적인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맞추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B 자, 9시부터 12시까지라는 이제 엉뚱한 소리였고 C 이건 이제 워크샵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 자, 그러니까 의문사 하나 듣고 풀리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점은 그런 것까지 풀어나가는 걸로 계속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쫓아오시면 되겠고요. 자, 5번도 좀 어려웠죠. 자, who added 그 다음에 posters 이렇게 영식 발음으로 포스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break room은 휴게실이에요. 자, 그럼 거의 다 됐죠. 자, who added the art posters to the break room? 자, who added the art posters to the break room? 누가 더 했어요? 미술 포스터를 휴게실에 그러니까 휴게실에 누가 이제 미술 이런 포스터를 갖다 건 모양이죠. 제가 누가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Who added the art posters to the break room? 들어보죠. A Don't they look nice? 이게 다 밀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Don't they look nice?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싫어하시게 될 시를 많이 하셔야 될 남자 성, 호주 성우분이에요. Don't they look nice? Don't they look nice? art posters, 복수였잖아요. 그 포스터들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라고 읽는 거예요. 어, 그거 누가 거기다 걸은 거예요? 누가 거기다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런 대화도 있잖아요. 어,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누가 그렸더라? 이렇게 대화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주지 않고 뭔가 다른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의 패턴도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것도 있다. Don't they look nice? 자, 정답이었고. B, the door after the elevator. 자, the door after the elevator. 승강이 뒤쪽에 있는 문. 이건 뭐 장소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 아니죠. C, I'll calculate the total. I'll calculate the total. 그래서 총액, 혹은 합산 전체를 내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죠. add가 뭘 더하다의 뜻이니까 거기서 총액을 내가 계산해 보겠다. 이런 연상되어 있는 내용으로 함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자, 후로 시작하는 의문에서 가장 쉬운 난도의 응답의 패턴은 사람 이름, 신분, 인칭 대명사, 지휘명. 우리는 뭐 대리님, 부장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부서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의 정보가 완전히 다른 걸 주는 거.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don't they look nice? 이런 것처럼 대묻는 정답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만나시게 되겠습니다만 누구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상대방의 정보의 응답을 즉각적으로는 응답하지 않고 회피하는 이런 성격의 정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나중에 또 문제 풀어 가시면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의문서 하나만 잘 들어봐도 풀리는 문제도 있다. 소수. 두 번째, 안 들리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잘 들리는 것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후 의문서 하면 이렇게 사람, 직위, 부서명,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지칭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잘 모른다거나 다시 이렇게 되묻는 이런 응답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괜찮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기를 잘 훑어보시면서 계속 저와 함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